11월 25일 만만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음건강 지키는 7가지 수칙을 배포합니다. 마음건강수칙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담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마음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칙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했는데요. 우선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임을 인지하도록 했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나 불확실한 뉴스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어 정확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방역지침을 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일 것을 언급했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취미나 여가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했습니다. 걷기 등 적당한 신체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지킬 것과 자주 만나지 못해도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이어갈 것도 추천했는데요. 힘들면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심리상담, 직통전화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 자가검진과 마음 프로그램, 마성의 토닥토닥 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편 보건복지부는 마음 건강 수칙 배포와 함께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남한의 힐링장소나 사연을 사진과 함께 공모하는 마음 걷기 국민참여 공모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공모전은 25일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당첨 결과는 오는 30일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이며 공모사연과 영상을 담은 카드뉴스로 제작해 국민 서로가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2020 장애 공감주간을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장애 공감주간은 장애 유무를 떠나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상하고 장애 인식에 대한 간격을 좁히고자 우리 사이라는 테마로 진행하는데요.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채널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